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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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7일 경상국도 노오 민단 채혜권이게 감사합니다 Pearl 많이 남아서 고맙습니다 지임입니까 장인께서 만드신 지임을 4억 5장. 2021년 11월 10일 축하드립니다. 사모님께 혼따 받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옆으로 인원해주시고 전진태철 소중한 내용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 대통령 절차는 이익을 당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대통령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다음 남동수 대표님. 손이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정 부탁드립니다. 공용월과 대회장 대녀원결 소중한 내용을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촬영합니다. 촬영합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내용을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때 갈 때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네. 같이 한 번 더 찍으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른쪽 흥량고문 안동시 권고평 소중한 내용을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백색에 계신 분 잠시만 조용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문의 분. 이현구 소중한 내용을 받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현구 소중한 내용을 받습니다. 축하합니다. 가운데 보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쪽으로 회장하시겠습니다. 이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10일 경상국도 지사 이처로 축하합니다. 이현구 소중한 내용을 받습니다. 이현구 소중한 내용을 받습니다. 축하합니다. 역시 최우수상 3금 150만 원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영천 이름으로 받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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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비슷합니다. 네덜란드가 농사 짓는 땅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문제가 우리 상관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시선은 가운데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자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